아 여기 공격이면 또 음... 점크가 좋지 여기 공격이면 점크가 좋죠 아니 길은 점크지 폐작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럴수도 있지 원하시는거죠 투투해도 되고 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저거 혼자 놀거라서 아 메르시 하실라나? 저는 혼자 놀게요 군사 아 메르시 뭔 재미이시구나 헬로우 아나 라인 자리아 호그 솔저 정석조합 컷 컷 왼쪽에 호그 방있어요 저 방배하고 우회 솔저 만피 자리아 주름실도 빠졌고 저 방배 좀 채워요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호그 한소 호그 피 호그 피 호그 반 피 왜 두루들아 들어가면 돼 휴대원 빠지고 저걸 빠지고 슬저 만피 슬저 만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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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나 다운 호그 호그 저 슬저 다운 호그 뒤에 호그 지원받 이 구간은 정크로 좋은거같애 첫번째 구간 딱 아이고 자리아 에너지 채워버렸다 오른쪽에 호그 자리아 실드 빠졌고 자리아 실드 빠졌고 일로와 인마 어 자리아 배 어 아 아 아 뒤에 호그다 뒤에 호그 오른쪽 뒤에 호그 라인 망치가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호그 하나 다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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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저걸 아 그냥 죽었네 자리아 오른쪽 궁각제요 자리아 궁각제요 상대 왕치 빠졌고 팔아놨어 팔아놨어 저 밤베 7배 좀 채울게요 팔았다 팔았다 어 밀어낼게요 그냥 반백해진다 오른쪽 하나하나 개피 솔저파라에요 상대 호그 빼고 상대를 메롯이 나왔네 어 어 어 나 뒤지겠다 각 안좋다 어이구 차라리 타이어가 부셔지는게 나치 네 이틀 내려가야겠다 여기 별로다 팔에 있습니다 팔에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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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팔에요 누구야 자 자리야 오케이 서절쳤다 네 나이스 아 나이스 팔아 머리위에 라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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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못 잡았어 나 산다 또 와 여기 종 잡았어 어디야 이거 파르시아에서 내 혼자 견제 안 돼 네 해보죠 지탱한 안 뺄까 이거? 저 보아몬 쓰고 죽겠지 이거 방벽사원은 오히려 흘릴 수 있어요 어 방벽 300 깨져요 잡았다 라인 다운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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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다운 호구호구 호구 암울 호구피 호구 잘 나이스 라인 라인 왼쪽 왼쪽 호구호 정수 상대 0 공수 변경 아 수비는 별로인 것 같은데 수비 팔아나면 오히려 여기 정급 별로라서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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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를 이거 딜러님 딩게쎄 차라리 정크를 할까? 차라리 정크? 정크는 구리지만 차라리 정크를 하겠어 될까요? 어 정투자하고 딱 비행 차라리 정크 차라리 정크 정크가 구리지만 차라리 정크 원수비 일단 파르시 나온다고 무조건 생각하고 플레이어야 돼요 아 뭐야 아 이거 아닌데 파르쉬, 파르쉬에다가 상대 딜러 없이 나올 거면 제가 원래 덧받은 위치에다가 덧받으면 덧받을 거거든요? 만약에 딜러 나올 거 가정하면 그런데 일단 입구 쪽에 박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박으면 파르쉬는 여기 박으면 안 통해요 다른 솔저나 매크리 나오면 여기 나오면 100% 통하는데 거의 차라리 입구 쪽에 덧받은 게 나을 거 같아 아니면 저 위까지 올라가서 저 위에 덧받아도 되는데 사냥꾼이 엄밀하게 덧추렀습니다 파르쉬 나올 거예요 파르쉬 아까 수비에도 나왔으면 공격에는 위도도 나올 수 있고 뺄 때 강원으로 들어가지 않네 그냥 뒤로 쭉 빼 머리도 좀 빼 머리도 좀 빼 머리도 좀 빼 나 혼자 한번 해 오케이 파르쉬, 파르쉬 파르쉬 한 번 춘다 아니 위도, 위도도 있다, 위도도 있다 위도, 파르쉬 안 뻗졌어 겐지도 있어요, 겐지도 뭐야, 3딜? 뭐야 뒤에 빼있죠, 뒤에 빼있죠 파라 왼쪽 파르쉬 아니에요 제냐타 아예 뒤로 위도 안 맞는데 뒤로 빠져있죠 상대의 조합 이상해요 뭐야 호그 원탱 호그 원탱이 3딜 제냐타 제냐타 아나라서 들어오는건 약하거든요 끔살만 조심하세요 아나 다운 어차피 상대 못 들어와요 안에서 견지하면 트레이서까지 나왔어요 왼쪽 방에 호그 호그 왼쪽 방에 호그 들어간다 스테레잘 왼쪽 방에 호그 들어간다 세렛짤 위도 왼쪽에 왼쪽에 남은, 남은 쪽 위도 호그, 호그 또 왼쪽 방 조심해요 위도 다운 나이스 아, 뭐야 안 죽었어 아, 뭐야 안 죽었어 호그 왼쪽 방 안 죽은건가인데 이치게 이치게 DG DG 겐지 다운 아 이거 DG 뻔 아냐? DG 빠졌어 왕배 깨져요 이거 2층으로 못 올라간다 왼쪽 2층으로 왼쪽 2층에 아직 있어요 DG 빠졌어요 김지야 들어와라 덮발받아 솔져 뒤에 뒤에 호그 뒤에 호그 솔져 따와 D호그로 봐줘요 제가 방문팀 채울게요 쟤나타 우클릭 오케이 아 못잡았다 겐지 반사 어 이거 호그 뒤에 있네 호그 왼쪽 호그 왼쪽 방 왼쪽 방 겐지 궁 아 뭐야 이게 자운 DL쪽 DL쪽 아 여기서 이거 잘못 타고 있어 얘네 빠졌어 얘네 빠졌어 다 타있어요 타여있어요? 초월 있겠다 저기도 타여있어요? 겐지 궁 없으니까 다운 턴 다운 호그 다운 나이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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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노일러 노푸노푸노푸노푸노푸노푸노푸노푸 사라 를 빼고 차라리 파르시가 나는데 차라리 파르시가 나는데 오른쪽 뒤에 오른쪽 뒤에 빠진다 둘 여기도 맥팀 원승이 원승이 나왔어요 2층으로 원승이 2층으로 2층 갔다 겐지 겐지 지압 들어가고 2층에 잘해왔다 2층에 잘해왔다 겐지 왼쪽 뒤로 들어와요 어? 저한테? 어쩔 수 없어 이거 나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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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클립 1픽 오른쪽 호그 뒤에 아 이거 야쿠드로 바뀌었네 뒤 호그 오른쪽 오른쪽 호그 그래 빠졌구요 로하야 잣다 막아줄게 조금만 참아 호그 하탄받아야죠 한도 호그 한도 배탄받아 아 아 깼다 시 어 어 여기 아 아 아 갤라나 안될거같은 뺏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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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몰라봐 이거 흠흠 흠흠 뺏다 가면 돼 어 뺏다 가죠 리스펀 안 꼬이갱 여섯 꼬이면 쭈욱 흘려요 상대 겐지 자르러 오거든요 지금 겐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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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상으로 넘어다닌다 왼쪽 솔져 워에서 바로 앞에 가죠 커브길 커브길에서 막쳐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그래 빠졌고 호그 다운 호그 다운 겐지 정면 꼼짝말라 광복 칠게 들어와 광복 끝났어 광복 끝났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내가 가고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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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속 없어 뒤에 뒤에 겐지 뒤에 뒤에 겐지 겐지 차 간다 따라갔다 올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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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늦었는데 일단 갈게요 그냥 광복 끝 던척게 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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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지고 빠르다 빠르 빨리빨리빨리빨 광복이 좀 해 길에 윈쌍 와 시프트 안 맞았어 평타를 맞았는데 아아 깨졌다 아아 깨졌다 아 찹다 어 나 못살았다 와 금방 전에 아까 평타를 맞았는데 시프트를 안 맞았어 시프트 뭐야 아이고 도둑한게 돼? 예 내가 맞았어 튕겨내는거야 내가 맞았어 일단 시간은 우리가 더 많아 천천히 해서 여기 완막시킨대 이거 두번만 막으면 돼요 라인 살리고 쓸려졌다 원숭이 왼쪽이에요 겐지기 아 뭐야 쟤 한타다 오케이 왼쪽 방해 호그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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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라 그냥 그러고 보니까 그 내 타이어 터트리는 것도 우리 자리야 실드로 막히나 겐지 뒤에서 겐지 군각제야 이거 아 왜 평태를 맞는데 시프트를 안맞아 진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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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놨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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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방 호그 왼쪽 방 예호 그래 빠졌어요 철 철 목표 뒤에 뒤에 오케이 나이스 다운 나 켜야되나 아 이제 평태를 맞추는데 쉬프트가 안맞아 타이어말고 제 타이어에 죽는 우리 정크래슬 자신의 타이어에 맞는 자기 정크래슬 실드로 살려줄 수 있나 왼쪽 방에 있는데 뒤에 호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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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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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면 죽을겠다 나이스 솔로 굴따 겐지 와물 겐지 와물 개피야 개피야 나 나 이킬잖아 나 모으러왔어요 짜증나게 해야지 좀 리스가 솔로만 피 아 거기 상연? 털어? 털어놨어 어디야? 뒤에 뭐 있는것 같은데? 우와 미친놈 X2 쩔쩔 허물 딥 커피 다운다운다운 SDГ 퍼뜨렸어 아 위도하고 싶었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아 오늘 쉬프트 왜 이렇게 안맞아? 평타는게 잘 맞는데 쉬프트가 안맞아요 어... 평타는 잘 봤는데 시프트가 안 맞아 희한해 아 평타... 아이 시프트를 좀 늦게 터뜨려야 되는데 너무 급해 가지고 빨리 우클릭 눌러서 그래 조금만 늦게 터뜨리면 맞는건데 계속 너무 급하게 터뜨렸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옛날 그래 아 저거 옛날 그랩이예요? 옛날 그랩... 패치되기 전 그랩... 습관이 되서... 아 패치되기 전엔 저렇게 하면 가까이 끌려오나? 지금 저렇게 해도 안되잖아요